SNS에 그래도 꽤 사진을 많이 올렸거든요, 전에는. 근데 요즘은 잘 안올려요. 왜요? 매니저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. 근데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 나? 되게 커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제 사진에 신경써서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오늘 좀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날 있잖아. 근데 진짜 너무 못 찍어. 아 진짜 여기 와 있는 저희 매니저님 장난 아니에요. 진짜.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말을 했어. 찬송아 좀 그래도 너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너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잘 찍어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? 왜냐면 너도 이렇게 노력해서 찍는데 이게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좀 미안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막 좀 알려줬어요. 이렇게 지금 일단 가운데다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좀 괜찮아 이랬는데 일단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그게 느껴지니까 나도 부탁을 못하고. 맞아 맞아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얘가 SNS를 하세요? 보고 있는 거를 본 거야. 그래서 내가 찬송아 이거다. 우리 매니저가 프로미스나인 팬이거든요. 프로미스나인 애들 인별그램에 올라올 것 같은 사진을 찍어주면 돼 했어. 어머.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 이거지. 어머 MBTI가 티신가보다. 나랑 똑같은 거. ISFJ. INFJ. INFJ. 그래서 저도 부탁을 안 하고 이제 얘도 찍으려고 안 하고. 이게 되게 근데 크거든요. 우리 애 솔직히. 맞아. 좀 짜증나. SNS는 모든 게 거의 매니저님들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. 그래서 내 사진들 다 보면 내가 찍은 거야. 다 거울에서. 아. 근데 가끔 제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한 명 있어. 찍어주시는구나. 내 스타일리스트 실장. 걔가 사진 전공이에요. 걔랑 스케줄을 하면 그냥 이거. 야야야야. 들어도. 뭐냐. 빨리 찍어라. 그러면 걔는 이러고 찍고 있어. 아 그 다리 2m 같이 나오는 게 다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찍어주신 거예요? 아니야. 다리 2m 사진 하나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내가 찬송이를 엄격하게 한번 넌 오늘 잘 나올 때까지 넌 못 가 이래서 한번 얘가 진짜 억지로 막 찍었던 적이 있어. 아 오. 그래서 제 사진들 가끔 말도 안 되게 남이 찍어준 사진이 sns에 올라올 때는 다 스타일리스트. 멤버 중에는 누가 좀 잘 찍어요? 초롱 언니랑 은지 언니가 주로 잘 찍어줘서. 초롱씨랑 은지씨. 네. 그래서 언니들이 주로 언니들한테 부탁을 하죠. 좀 찍어달라고. 민은혜님이 애인도 찍기 귀찮은 판국에 쩜쩜 크크 해주셨는데. 아 애인 찍어주는 게 귀찮으신가 보다. 왜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라비 매니저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. 그런 분 계시면 너무 좋다. 그래서 1박 1일 같이 할 때 그 형이 사진 찍어주시면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거야. 막 각도도 알아. 아 잉기씨 거기 찍혀 잠시만요. 아 이건 플래시 터뜨려야 예뻐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야 좀 힙해요 막 이러면서.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라비가 거의 한 1년 반을 교육을 시킨 거야. 아 특강을 들으셨구나. 근데 이분은 그래서 사진에 재미가 붙었어. 그래서 내가 그 대턱이 형한테 형 제발. 성함이 대턱 선생님이세요? 아니 대헌이 형일 거야. 근데 턱이 나와서 대턱 형이라고 부르는데. 내가 그래서 형 제발 우리 찬송이도 좀 가르쳐줘라 했는데. 배울 의지가 없어 일단. 찬송이랑 이탈리아 갔을. 난 근데 이해를 해. 왜냐면은 자기 사진을 찍으면서 남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면 좀 싫을 것 같은데. 사실 안 찍으시는구나. 이탈리아를 같이 갔어요 촬영 때문에. 정말 우리가 막 예쁜 막 그런 데 있어서 찬송아 저기 좀 서 봐. 싫대.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. 좀 약간 부끄러우신가 보다. 그래서 야 그럼 좀 풍경 사진이라도 찍어 건물 좀 찍고 안 찍고 안 찍고. 어머. 사진을 아예 안 찍고. 지금 오늘 계세요? 오늘 있어요. 저희 매니저님이랑 좀 밖에서 특강 좀 들어야 되겠어. 와 저 매니저님. 아 장난 아니에요. 나는 찬송이가 카메라 들고 뭘 찍는 장면을 살면서 처음 본 거야. 네. 못 찍었는 줄 알아? 못 찍었는 줄 알아? 뭔데요? 백화점이었어요 거기가. 네. 갑자기 이거 핸드폰을 찍어서 뭘 찍는 거야. 아 진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. K뷰티라고 써져 있었어. 어. 그리고 한국. 어. 이탈리아에서 한국 팩들이 있었어. 국뽕. 어. 그렇죠. 그걸 찍은 거야. 근데 그거 보고 진짜. 야 너는 찐이다. 찬송아 너는 찐. 인정 인정. 어머 진짜. 나랑 스타일리스트랑 경악을 했잖아 거기서. 와. 귀여워. 그 예쁜 막 두오모 성당 앞에서도 사진 찍기 싫다 그러는 애가. 어머. 하이 뷰티에 마스크팩들을 딱 찍더라고. 와. 그때 인정했지. 아 찬송이 진짜야. 하하하. 하하하.